우주 태양광 발전이란 우주 공간에서 태양광 발전을 축척 후 그 전력을 지상에 보내는 발전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마이크로파 발전 위 일종이며 전송수단으로 마이크로파를 응용한 것의 총칭이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이 지표면에 닿기까지 대기의 흡수 등에 의해 감쇄되고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을 대기권 밖에서 대기투과율이 높은 파장의 전자기파로 변환한 후 지상으로 전달하는 것이 손실이 적고 효율이 좋으며 발전량 또한 안정적이다. 우주 태양광 발전은 우주 공간에서 발전의성과 지상수신국에 의해 실행한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2020년까지 10에서 100MW급 2030년까지 1GW급 태양광 발전의성을 우주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1GW는 원자력발전소 1기와 맞먹는 발전용량이다. 우주 태양열 발전은 기본적으로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우주의 태양열을 모으는 수단 예를 들어 태양열 집광장치, 태양광 전지나 열기관을 통해 전력을 지구로 전달하는 수단 예를 들어 마이크로파나 레이저를 통해 지구에서 전력을 받는 수단 예를 들어 마이크로파 안테나를 통해 우주에 기반을 둔 부분은 중력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탱하지 않아도 된다. 그 외에 상대적으로 약한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기조력을 버텨야 한다. 이 부분은 지구의 바람이나 날씨로부터 보호받지 않아도 되지만 유성진이나 플레어 같은 우주의 의협요소에 대처해야 한다. 두 가지 기본적인 전환 방법으로 광발전과 태양열 발전이 연구되고 있다. 광발전은 반도체세를 이용하여 직접 광자를 전력으로 전환시킨다. 태양열 발전은 빛을 온스탱크에 모으기 위해 거울을 사용한다. 태양열 발전을 사용하면 와트당 질량을 줄일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분석은 흔히 태양광 전지로 알려진 광발전에 집중한다. 무선 전력 전송은 일찍이 마이크로파나 다양한 주파수의 레이저를 사용하여 지구 표면으로부터 에너지를 전송하는 수단으로 제한되었다. 윌리엄 C. 브라운은 1964년에 월터 크롱키츠 CBS 뉴스 프로그램에서 마이크로파 전원 헬리콥터, 비행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마이크로파 빔으로부터 받는다. 를 보여주었다. 1969년과 1975년 사이에 빌브라운 이 기술 감독으로 있던 JPL 레이선 프로그램은 1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84%의 효율로 30kw 위 전력을 쏘았다. 수십 킬로와트의 마이크로파 전력 전송은 1975년 캘리포니아의 골드스톤 시험과 1997년 리우니언 아일랜드 위 그랜드 배신에서 아주 잘 입증되었다. 좀 더 최근에 마이크로파 전력 전송은 존시 맹킨스팀에 의해 모의이 산 정상과 하와이 섬 사이에서 태양에너지 지별과 결합하여 보여졌다. 2010년에 열린 IEEE 안테나와 전파에 관한 학술 토론회의 특별기관의 태양에너지 전송을 위한 전자기적 무선 시스템에 관한 분석에서 말했듯이 관련된 이론적 한계뿐만 아니라 어레이 배치, 단일 복사 요소 설계, 전반적 효율성에 관한 기술적 문제들은 현재 연구 대상이다. 2013년에 우주에서 지구로의 마이크로파 전력 전송과 관련된 기술과 이슈를 다루는 쓸만한 개관이 공개되었다. 이것은 SPS의 서문을 담고 있다. 더욱이 마이크로파 전원 전송을 위한 안테나 어레이 디자인의 현재 방법론들과 기술들에 관한 검토가 IEEE의 회의록에서 나타났다. 레이저 전력 전송은 추후 우주 산업화의 초석으로서 나사 사람들에 의해 고안되었다. 1980년대에 나사의 연구원들은 우선적으로 태양전원 레이저의 개발에 집중하여 레이저의 우주간 전력 전송으로서의 잠재적인 용도를 연구했다. 1989년에 전력이 지구에서 우주까지 레이저를 이용하여 유용하게 쏘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91년에 달기지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레이저 전력 전송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SELENE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SELENE 프로젝트는 2년간의 연구 노력이었지만 개념을 운용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 우주기반 예시에 도달하기 전에 공식 프로젝트가 1993년에 종료되었다. 1998년에 그랜트 로간이 1989년에 연구된 기술적 세부사항과 함께 우주로 전기 로켓 엔진을 추진시키기 위한 지구기반 레이저의 사용을 제안했다. 그는 600도에서 자외선을 전환시키는 다이아몬드 태양셀의 사용을 제안했다. 우주발전소를 정지궤도에 놓는 주요 이점은 안테나의 구조가 기하학적으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렬시키기 더 간단하다는 것이다. 다른 이점은 첫 번째 우주발전소가 정지궤도에 안착한 이후에는 거의 지속적으로 에너지에 전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른 궤도의 우주발전소들은 지속적인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더욱 긴 시간이 소요된다. 저지구 궤도에 위치한 한 무리의 우주발전소들은 정지궤도 우주발전소의 견본 모델로 소개되었다. 지구 기반 정류 안테나는 다이오드로 연결된 여러 개의 짧은 쌍극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인공위성으로부터 오는 마이크로파 통신은 약 85%의 효율로 쌍극 안테나에 수신될 것이다. 기존의 마이크로파 안테나가 수신 효율이 더 좋지만 비용과 복잡성 또한 상당히 더 크다. 정류 안테나는 수 킬로미터를 가로질러 있을 것이다. 레이저 우주 태양열 발전은 달이나 화성 표면에 있는 기지나 운송수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전력원을 착륙시키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우주선이나 다른 인공위성도 같은 방법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2012년 나사에 제공된 보고서에서 저자는 인간의 행성 간 탐사에 이용될 수 있는 태양 전기 추진 시스템을 위한 숨은 기술의 잠재적 용도를 언급했다. sbsp는 태양에너지를 모으는 일에 있어서 지구에서 모으는 것보다 더 많은 이점을 주어 흥미를 끌고 있다. sbsp는 또한 많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우주 발전 시스템에서 극초단파를 활용한 에너지 전송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전송된 극초단파의 최대 세기는 정류한테나의 중심에서 2-3m-I-L-L-I-W-R-T-T-P-E-R-S-C-U-R-E-C-E-N-T-I-M-E-T-E-R 정류한테나의 외곽에서 1-M-I-L-L-I-W-R-T-T-P-E-R-S-C-U-R-E-C-E-N-T-I-M-E-T-E-R이다. 미국 직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극초단파의 임의적인 노출 허용치는 1-M-I-L-L-I-W-R-T-T-P-E-R-S-C-U-R-E-C-E-N-T-I-M-E-T-E-R이다. 정류한테나 중심부에서 극초단파의 세기는 안전수준의 범주에 들어가 있으며, 장시간 노출에도 문제가 없는 수치이다. 정류한테나의 외곽에서의 극초단파의 세기는 노출 허용치에 비교하여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우주발전소에서 전송된 에너지의 95% 이상이 정류한테나로 전송이 되고, 5% 미만의 극초단파 에너지는 대기중으로 흩어진다. 따라서 도시 주변이나 인간의 활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전송되는 극초단파의 세기는 야생동물이나 조류에 부상을 입히지 않을 정도로 일부 제한되어 있다. 또한 적절한 세기의 극초단파 조사 실험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적류한테나를 연안에 설치하는 제한이 있어 왔지만, 부식, 기계적 응력, 그리고 생태계 오염의 문제들 역시 제기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